우리팀 지금 스킴만 보면은 총 4 빙하거든요 2판 이겼다 총 154개의 댓글 감사합니다 당첨자는요 미노마이노 아니 이분 목소리 매력 계속 빠져든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만큼이나 매력적인 모두의 컴퓨터 빠밤 아 먹고 살기 힘듭니다 한번 도와주던가 축하드려요 영상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디스틱입니다 이번에 라이어 스트리머에게 만주는 아케이드 카이사 에메랄드 크로마 스킨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메일을 달면은 그 댓글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 당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탐나주 가지고 싶쥬 그럼 댓글 쓰던가 영상 시작합니다 뻘소리를 좀 잘합니다 이즈가 마법사라고? 많고 많은 마법사들 중 아 그러네? 야 여기 산마법사네 미쳤네 산법사 VS4 빙하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왜 징크스가 빙결이라고 하실 분도 분명히 계시겠죠 이거 내가 킬을 먹었네 아이씨 아니 근데 내가 킬 먹는 거 나쁘진 않은데? 생각해보니까 신발 사와야겠다 포식자가 벌써 나와버렸네 시작된 포식자는 어떤 느낌일까 12개니까 얘가 지금 여기서 나왔거든요 지정글 먹었네 오우 뭐야 킹리베어 갓리베어 잠깐만 아쌍 오우 뭐야 얘 왜 강타가 두개야 개 어이없네 쟤 왜 강타 두개냐 진짜 양아치네 어휴 고맙다 야 리쉘 뭐야 저거 얘 더블러 안쓰나? 야 오래 기다렸다 야 하하하하핳하하하 진짜 오래 기다렸다 시끼야 이번에 내 거야 이 시끼야 너 아까 내 거 뺏어 먹었지?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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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멸 써야겠다 이거 궁 쓸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화끈하게 전멸 쓸게요 그리고 미드 경험치 같이 좀만 먹어요 아이쿠 여기서 아이고 귀한 분 아이고 귀한 모션이 눌러졌네 아 미안합니다 누를 의도는 없었는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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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딱 가면서 이거 딱 때리게 하면은 진짜 그건 너무 양아치겠지? 요건 안 할게요 여기 가서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은 칼라이블이 이제 때리는데 이건 너무 양아치죠 양아치는 맞긴 한데 안 할게요 저건 특별히 내가 소폭 갈걸 바텀 싸우려고 한다 조졌다 요거 안될 것 같긴 한데 이즈리얼 정화라서 쟤들이 먼저 들어와주면은 가능한데 돌려보세요 자식아 때리고 싶냐 새끼야 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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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때리고 싶어가지고 어유 어휴 안달난 거 봐라 어유 귀엽다 귀여워 제발요 인생 ar're 이렇게 빼버리네 선 cell 오! 뭐야! 미쳤어 애니비야 미쳤어 정신 나갔어 일로와봐! 일로와 봐. 조금만 더 왼쪽으로. 궁 6초 남았으니까 미드 쪽을 한번 볼까? 근데 이즈리얼이 정화가 빠졌으면 사실 바텀 가고 싶긴 한데 바텀 마렵긴 하다 지금 이게 지금 이쪽에 와드잖아요 이쪽에 와드면은 최대한 왼쪽 벽에 붙어서 가면 이거 안 보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개 신기하죠? 야 바텀 무슨 2대2라는 기분이겠다 요거 내가 드래곤 안 먹었으면 쟤들 지금 드래곤 챙기로 들어갔었네 빡션데 뭐야 텔 타고 넘어갔네 내 애니비아 탑의 볼베 아 볼베 탑의 애니비아 서폿이요 레전드 극한의 쓰레기 조합 근데 롤토체스로 따지면은 우리 사빙하에요 여기 스킨 보면은 여기도 그 무슨 겨울 스킨 나는 그 징크 쓰고 나도 어둠 막대 이거 크리스마스 한정판으로 나온 스킨이고 볼리베어에 애니비아 까지 사빙하 완벽하다 야 왜 이렇게 체력이 많냐 뭐야 아니야 시벌 르블랑이 어떻게 벨트를 가 뭐야 나 팀 지금 봤네 아니 뭘 이렇게 체력이 많나 했더니만 옌병 나이스 어시스트 아우 굿 아니 원래 보통 룸메 가지 않아요? 돈 너무 많으니까 칩 한번 갑시다 애니비아 또 너야? 오우 알쿨 돌아올 때마다 죽네 개웃긴 지금 내가 봤을 때 머리 쥐어 뜯었어 쿠키님 내가 봤을 때 머리 쥐어 뜯고도 남았어 살인사건 안 났어 다행이다 야 오마이와 뭐 신데이루 오우 쉣 나아니 서폿을 안 가는 챔프는 아닌데 서폿이 주된 라인은 아니죠 약간 비유를 좀 하자면은 좀 잘못된 비유일 수도 있긴 한데 피들스틱이 정글 가는 거랑 똑같아요 아 얘는 시즌3 째나 정글이었지 지금은 서포터잖아 피들이 정글 가는 거나 애니비아가 서폿 가는 거나 아니 얘 왜 이렇게 엉덩이 안 보여줘 아니 얘 왜 이렇게 엉덩이 안 보여줘 나 이거 예전에 저거다 딱 쐈는데 룸메 때문에 먹힌 적 있는데 저기다 그냥 딱 쐈는데 룸메 터져가지고 그때 진짜 기분 개더러 온 거 알아요 하필이면 내가 맨 위에 있어가지고 내가 첫 타가 된 거야 전멸 써야겠다 이거 차라리 피들 서포트이면은 덜 스트레스 받을텐데 내가 봤을 땐 카소스가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요? 내가 봤을 땐 오늘 잠 못자 킬은 안되는데 그냥 압박이나 한번 줘볼게요 시끼야 미쳤냐? 야 미니언 데리고 와서 잠깐만 야 전멸 오바지? 아 전멸 오바야 아 전멸 노전멸 죽여 빨리 죽여 빨라 죽여 물어 물어 물을라고 그렇지 멋이겠고 나이스 빙하사원군 지금 볼리베어 고연포에다가 지금 스태틱에 고연포 스태틱에 하나가 뭐더라? 뭐 뭐 뭐 풀템이네 레드? 총검? 피바라기? 미친 별의별고 다 나오네 에이 그걸 친다고? 무슨 자신감 뭐?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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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랭에서 빙하덱으로 이기는 방법 정신 나갔네 아이템 4빙하 4빙하 1 암살자 1 닌자 어휴 고생한 큰캔님 춥시다 내가 봤을 때 탈론이나 아니면 징크스인데 솔직히 탈론은 좀 질게임한 거 같은데 징크스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내가 원딜러였어도 좀 빡쳤을 것 같아 빙하가 이렇게 좋습니다 님들 빙하하세요 감사합니다.